이어지는 무대는 시인 가수인데요 이분은 본인이 작사 작곡을 해서 승악산이라는 노래로 여러분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미모의 가수인데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요? 우리 승악산의 주인공 우리 동원시의 무대입니다 우리 동원시의 주인공 우리 동원시의 무대입니다 우리 동원시의 주인공 우리 동원시의 무대입니다 우리 동원시의 주인공 우리 동원시의 무대입니다 아멘 아 볼수록 다해봤는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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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우리 시간이 마저 우리 우리 하나가 하나의 나의 przy así 그래 난 물 알 바로 이야기 반갑습니다. 저도 부산에 삽니다. 가수 도원입니다.